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녀 포레스트를 찍으러 가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있습니다.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팬미팅 때 약속했었던 생일 때 인스타 라이브하기에 약속을 지키러 왔어요. 비행기 안에서 다 보낼 것 같아서 도착해서도 멤버들이랑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. 이제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. 매니저 오빠 공항에도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영어로 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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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는 비행기에서 다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괜찮아요. 작년에도 인스타 라이브를 생일 때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생일 때 하게 되었습니다. 매년 생일 때 해야 될까봐요. 가서 멤버들이랑 또 할 수 있으면 라이브를 또 해볼게요. 뒤에 뿐이 자꾸 지나가지고 가려드려야겠다. 제가 너무 좋아해요. 미역국 먹었어요. 정말 매번 많이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을 많이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정말 해외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.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 지금 공항이에요. 뭐하러 가시냐고 저는 감사합니다. 여기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말을 많이 못 할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이거 왜 안 써지지?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. 내년 생일에도 많이 축하해주세요. 언니 내일 보여줘. 제 내일 제 내일은 이거예요. 감사합니다. 비행기에서 팬분들이 준 편지와 제가 아이패드에 담아온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긴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. 도착해서 또 할 수 있으면 할게요. 도착하면은 아마 시간이 좀 한국 시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봐서 해보겠습니다. 저 멤버들이랑 같이 리얼리티 촬영하러 가요. 지금 들어오셨나봐요. 지금 들어오셨나봐요. 이제 저는 밥을 먹고 탈 예정이라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고마워요. 축하 많이 해줘서 안녕. 귀걸이 안 먹어 와요. 재밌다. 아니? 안 꺼졌는데요. 저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? 처음 하는 거 아닌데요. 생일 때도 했는데요. 반대로도 돼요. 나오고 싶으세요? 저희 저희 실장님께서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보냐고 자주 안 하긴 했지만 도착해서 또 할 수 있으면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축하 고마워요. 덕분에 행복한 생일입니다. 안녕 뿅 땡큐 도착해 주세요! 끝! 뭘 찍어? Beauty movie 보게 되셨는데 빠이빠이 아... 감사합니다.